시아 언니가 피아노 하고 싶다고 피아 피아 피아노 피아 피아노 하고 싶다고 했잖아 성전이가 안 돼 자기가 안 돼 도아도 피아노 치고 싶어요? 네 피아노 어떻게 치는 거라고? 피아 피아노 쳐봐요 피아 피아 피아노 피아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진짜야? 네 피아노 되게 잘 친다 너 너 피아노 언제 그렇게 배웠어? 피아 피아 피아노 누가 가르쳐줬어 피아 피아노 성전이가 가르쳐줬어 성전이가 가르쳐줬어 네 피아 피아노 피아노 눈 감고 칠해? 네 오 막 이렇게? 응 오늘 너네 자전거 안전교육 받았다며 맞아 자전거 안전교육 어떻게 받는 거야? 아 자전거 운전 탈 때 여기 무릎까지 때 아프면 여기 치료해야 돼 그리고 또? 그리고 또 시계법 시계보래? 응 시계 고장 나고 뭔 소리야? 그 다음에 낚시 하고 낚실대 뭔 소리야? 그 다음에 또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하면 위험해져 그럼 위험하대? 네 계단 올라갈 때 그렇게 다리하면 위험하대? 네 아 맞았어 그럼 보아는 어떻게 올라가야 돼? 보아는 천천히 올라가야 돼 근데 보아야 이리 앉아 봐봐요 여기 이제 앉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 발이 아프고요 그래서 피났어? 네 발가락은 안 아파 지금 안 아파 발가락은? 응 그럼 거기 만져도 돼? 네 만져? 만져보자 거기 지금 어떻게 됐나 여기 아파 아직도 안 아파야 돼 엄마 만지게 해야 돼 어? 엄마 만지게 해도 돼? 보아 발 얼마큼 만져봐 응? 만져봐 알았어 이거 좀 뺄게 안돼 나 아파 아 그건 안돼 여기 만져 아 그냥 그렇게만 만지는 거죠? 너한테? 그건 뭐야? 나 코 누가 줬어? 이모 이모가 그래서 보아가 어떻게 했어?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어? 엄청 예쁘게 인사했네 아빠는 아빠? 아빠도 인사했어? 아빠 다나오십니다 했어 그랬구나 어떤 어떤 거 인사할 수 있는지 좀 보여줘 안녕하세요 또 어떤 거 할 수 있어? 또 어떤 거 할 수 있어? 수고하십니다 반가워요 웅기야 아버지 까자 어때 먹냐? 잘하네 잘 차오 이쁘게 잘 차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굴리에 가자라 추모는 코로 받지요 코로 받아봐 코끼리 아저씨 손을 껴야지 거기다가 코 너무 꽉 늘으면 아프니까 그렇게 그래도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요 코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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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아 코를 도 incon aver 코를 놓으라고 코 빼봐요 진짜 코끼리같이 생겼다 너 진짜 코끼리같이 생겼다 코넣고 코 놓아봐 이제 숨 쉬는거야? 너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혼자? 네 나눠 먹어야 돼 그래 양념 먹음 좋아요 엄마랑 같이 먹음 그래 오빠는 써주는 써주는 이거 쌍큼 먹어도 돼 먹어도 돼? 심심해 놀러와 안고워 사랑해 사랑해